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허나 지락산 기습 지락마을 사람들은 왕지락 도사를 따랐으니 성질이 거칠었다 왕지락 도사가 사는 곳은 지락산 제1봉 자 그럼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동사님은 누우셨다면 잠이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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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다 내가 요를 깔고 잤던가 요가 아니고 머터리가 깔렸어요 아니 이 녀석이 장작 패서 밥을 지으랬더니 너는 왜 여기 있냐 아 몰라요 장작을 다 패서면 밥이나 지어라 스승님은요 나는 방 안에 들어가 한잠 더 자야겠다 réussi 아니 아 아 아 아 그 으 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래 안썼어도 나의 독심장풍은 여전하구나 나 지겨워 아이고 내 발전의 신세 못하라 못하라 누가 대답할 줄 알고 못하라 또 이 주물러라 등 두드려라 그러겠지 이 녀석아 그게 아니야 랭크와서 발톱좀 깎아 으휴 월급 덩분한쯤에서 이 대표 거지같은 일을 다 시켜 거지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니가 거지가 돼 그, 나 참거 더러움 이 녀석아 스승이는 말이 뭐가 더럽냐 이래메는 한 달전에 깨끗이 씻은 말이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고 밥탄나 새까맣게 탔네 그래도 속밥은 좀 괜찮구나 우선 스승님 밥부터 떠넣고 나머지가 내 밥인데 수똥이가 내 밥만 남았네 다만 탄밥을 먹을 순 없잖아 스승님만 안 탄밥 먹으러 먹었구 자 스승님 밥을 반을 덜어서 내 밥그릇에 담고 그 위에 탄밥을 살짝 덮고 스승님 밥 밑에 탄밥을 담고 그 위에 안탄밥을 덮으면 됐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사랑하는 제자 모더라 예? 빈 그릇 하나다오 여기요 음 탄밥은 덜어서 빈 그릇에 담고 흰밥은 덜어서 흰밥끼리 담고 탄밥은 탄밥끼리 모으면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냐 안탄밥은 내가 먹고 탄밥은 니가 먹는거지 스승님 저만 그 새까만 밥을 먹으란 말입니까? 누가 태울했느냐 쉬이이이이이이이 여우같이 꽤는 말아 이놈! 스승에게 여우라니 이그그 혼자 생각도 못한다니까 음 그러니까 도사지 이놈아 이 강은 강물이 유유히 흐름다고 해서 유유강이죠. 좀 더 올라가면 한복판에 용바위섬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지낭마을, 왼쪽은 누덕마을올시다. 밥을 먹었으니 운동을 해야지. 먹더라. 어서 나오너라. 나는 아직 못 먹었는데요. 누가 먹지 말랬느냐. 새까만 수치를 어떻게 먹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이 놈, 머리털 좀 가만히지 못할까? 에카라, 102, 103, 104, 105. 아이고, 힘들어. 못하라. 허르지 들고 드릴까요? 지특한 녀석, 알긴 잘하는구나. 히, 그까짓 지팡이 몇 번 들고 허리 아프다면 운동을 왜... 어요, 너는? 내 남은 오쩔iosa 33살여이야! 운동을 적용히 해야 오래 살지! 거짓말! 그까짓 까짓…. 그까짓 거라고? 야, 네가 들어봐라. 아, 네! 으으! 으으으! 돈도 한 푼도 안 낸 주제에 어서 등이나 두드려라 오고 있구나 오고 있어 오긴 누가 와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귀한 손님이 오고 있다 손님이요? 방 안을 잔뜩 어지럽혀 놓아라 네? 깨끗이 쓸고 닦고 우리 먼저 같이 해놓을게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엉뚱한 대답이냐? 그리고 머리털을 함부로 세우지 말랬지 으유 대신사여 바보는 원래 신세 타령만 하는 법이니라 말씀 좀 물어볼까요? 누더기 도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누더기 도사님을 찾아오셨군요 저기 산이 보이죠? 누더기 도사님은 바로 저 누덕산 제일봉에 계십니다 고맙소 말 좀 묻자 응? 누더기 도사님이 계신다는 누덕산 제일봉으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니? 어? 으하하하 바로 돌아오구나 귀한 손님이 손님? 응 날 따라와 저런 한심한 아버지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진지 잡수세요 가만히 있가라 저갑부터 점포구 귀한 손님인지 뭔지 데려왔는데요? 들어오노라 들었지? 그럼 들어가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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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령이라니. 뭘 보고 그러세요, 아버지? 누더기 도사가 하도 망령된 짓을 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구나.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보일 리가 없지. 아버지, 저도 가만히 앉아 심리 밖을 볼 수 있게 천리 한 수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도술에 소질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비 옆에 있으면서 겨우 토끼로 빛나는 도술밖에 못 배우다니. 그거 하나만 봐도 너는 탁월한 소질이 없는 거야. 응? 저것도 아나, 묘선아. 뭐가 보여야 볼 거 아니에요? 참, 그렇지. 하하, 이든. 아이, 놈들아, 조용히 좀 놀아라. 아, 놈들 참. 오늘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이제 나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다 됐구나. 아휴, 아휴, 좋을 거야. 잠이나 자자. 부서님. 내가 잘못 찾아왔지. 이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배우긴 뭘 배워? 안 배울 게 없지. 거긴 왜 가? 넌 잘못 찾아간 거야. 내가 보니 넌 도술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하필이면 그따위 늙은 일 찾아가. 묘산아 네? 넌 나루토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누구요? 가보면 알 수 있어 네 이제야 나도 마음에 드는 채무를 하나 구하나 보다 꼴 좋구나. 그 스승의 그 제자로군 뭐 뭐라고? 귀한 손님아. 벌써 가? 볼일이 없는 곳엔 1초도 머무는 성질이 아니야 나는 우린 누더기 도사님한테 실망했지? 실망? 절망했다 절망 쉿. 장기가 얼마나 밝으시다고 싫은 나도 우리 도사님한테 절망했어 볼래? 이거 10년 동안 가르쳐준 게 겨우 이거다 머리털 세우는 거 이거 말이야 그것도 도술이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부려먹긴 다 부려먹으면서 말이지 너 거꾸리라고 했지? 나 좀 도와줘 거꾸로 뭘 도와달라는 거냐? 도망치고 싶어 그럼 도망치면 될 거 아니야? 도망은 잡았지. 그런데 도망칠 때마다 길을 잃어버려 제자리로 잡고 오는 거야 평소에 눈을 감고도 와란 길인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응? 눈을 감고 네 지팡이를 잡을 테니까 끌고 가기만 해 응? 그거야 어렵지가 않지 이 다음엔 내가 출세하면 엿싸 줄게 얼마나 많고 왔냐 반쯤 내려왔다 얼마만큼 왔냐 다 내려왔어 그럼 이젠 눈을 떠덜겠구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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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니다 엄마 으응 여기 어디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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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뼈도 못ally 옳지! 나가는 길이 있긴 있구나! 아이고, 못 가겠어! 엄마! 죽어도 못 가겠어! 아이고, 자신세야! 어? 도사님! 도사님! 난 꿈 건너 오지 못해! 도사님 못 가요! 이런 낭떠러지기는 어떻게 가요!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낭떠러진 걸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어찌 눈으로만 사물을 보느냐!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지! 마, 마음으로 느끼라고? 마음에 무슨 눈이 있고 발이 있나요, 뭐? 겁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라! 어? 천지밭! 천지밭이잖아요! 이제 건들만 하냐? 네, 자신 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그래, 스승님! 덤벙대지 말고 길을 잘 봐! 길까지 건들던 곳도 갈 수 있어요! 정솔하구만! 앞을 봐! 스승님, 스승님! 엄마야, 나 죽었다! 아이쿠! 미련한 것! 하사 건너 오너라! 으아! 으아! 아이쿠! 엄마야! 머트리 갈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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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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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머트리 죽어요! 아이쿠! 으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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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깨달았느냐? 뭐로? 이런 미련한 것 같다니! 이놈 또 머리카락! 옛날에 힘과 재능이 똑같은 농부 두 사람이 있었느니라! 아이쿠! 옛날에 있구나! 그, 그, 그래서요? 똑같은 넓이의 밭을 똑같은 시간에 김을 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다 매고 또 한 사람은 겨우 반밖에 매지를 못했어! 왜 그럴까? 으아! 도, 손님들!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이쿠! 또 머리털! 그 이유는 간단해! 한 사람은! 에휴! 이제 겨우 한 거랑 메시지 하지! 아홉 거랑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벌써 한 거랑 메시지 이제 아홉 거랑 밖에 남지 않았구나! 아직 아홉 거랑이나 하고 이제 아홉 거랑 밖에 하고는 먹는 마음이 달라! 즉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길은 같은 길인데도 수천 길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때와 잔디밭 가운데 뻗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다! 자, 그럼 이제 알아듣겠느냐? 쉬! 그렇다고 땅떠러지 길을 어떻게 잔디밭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사님! 이놈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라는 게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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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팡이! 수염 때문에 난 못살겠다! 무덩마을에서 오는 놈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여긴 왜 왔지? 왜? 여긴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왕지락 도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듭시지 여기서는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까? 손님도 손님 나림이지 그래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들라고 할 말이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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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예 너는? 아이고 아이고 나도요 아이고 도중에 도중에 찾아오는 녀석들이 많아서 그 말은 마음에 드는군 왕지락 도사님께서는 저기 보이는 지락산 제1봉에 계십니다 예 예 저쪽으로 가면 저산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요 예 고맙소 산짐승이 많으니 조심해서 가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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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님 속이 매주껏고 어지럽고 떨리고 경기증이 나요 아 피혈증이 있나 보구나 아유 스승님도 참 전 아무 병도 없어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어지러워 못앉아있겠으니 내려달란 말입니다 도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편안해 편안하게 가져라 편안한 방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 이게 어짜서 방바닥이에요 무슨 도사님이 그렇게 마음step 못알아져라요 에잇 이놈 назывShe 으하하하 찌박이가 짧죠 으아아악! 소수귀도사님 아까운 드디어가 죽어요 으아아아 뭐 별로 아깝지 않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난다 기보다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게 그거잖아요 허긴 그렇구나 죄송하세요 으이구 빨리 아이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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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으면 도서님 주고 누가 주드려드리죠? 내일 좀 비가 오겠군 비워만 빨래 줘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를 구하면 되지 내가 바보야지 저런 부정한 도인들을 스승이라고 보셨으니 봐라 죽긴 왜 죽냐 남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 못해낼 일이 없지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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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뭔가 나올 것 같군 총각리? 응? 아버지 말씀ی 맞긴 맞구나 토끼가 말을 하다니 토끼가 말하는 거 처음 보니 흠 오래살다보니 별일 다 보겠네 나 하고 비슷하게 산 거 같은데 뭘 그러니? 뭐라고 비슷하다고? 이거 건방진 요놈. 내가 오픈 차에 잘됐구나. 해 먹어. 난 어찌 400여hal 했다고 요리를 해 먹어. 넌 딱지야.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낙방 시키라고 할거야. 낙방? 아버지가 누군데. 노국인 노국이야 황질학도사지. 내가 제대로 찾아왔군. 지락도사님 딸이 저정도면 도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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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끼 아니면 살기다! 자, 덤벼라! 이 하룻강아지야! 호랑이 보고 하룻강아지라고! 그 담력이 마음에 들었다! 누..누구십니까? 니가 만나고 싶다는 왕지락이다! 예? 왕지락 도사님? 으악! 가자!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날거다! 감사합니다! 왕지락 도사님! 어서 따라오너라! 예! 실망이 거스렸다! 실망이라뇨? 오로지 황홀할 뿐입니다! 내 말은 누더기 도사 얘기야! 아니! 그..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지? 예! 나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보같은 녀석을 제자랍시고 데리고 있었을 거다! 예! 머털인가 머털인가 하는.. 그래! 그 녀석 말이다! 그런데 넌 왜 도수를 배우겠다는 것이냐?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서입니다! 음..마음대로라!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멀쩡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강물이 거꾸로 흐르게 한다든가 이런 도수를 부려서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작정입니다! 그 야심이 마음에 든다! 그럼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그렇다!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라! 예..옷..옷을요? 내 제자에겐 그런 누더기가 합당치 않으니까 요선아! 부르셨나요 아버님? 여기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젠 제법 아비 마음을 읽는구나! 도끼농자! 저쪽에 가서 갈아입도록! 하하하하! 쓸만한 녀석이야! 제목감이야! 안그러냐면 어서 놔! 다 입었으면 어서 나오느라! 아니! 그건 여자 옷 아니냐? 예? 여자 옷? 어? 하하하하! 묘선이의 장난에 걸려들었구나! 하하하하! 똑똑히 보아라! 에헤이! 하하! 이제야 뭔가 기막힌 도수를 가르쳐주실 모양이네! 잘 보아라! 자! 하하하하! 으응? 어떠냐? 나도 뛰어넘을 수 있겠는고? 제가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어린애들이꼬? 너 참! 이런걸 뛰어넘으라니! 그래그래 잘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응? 이건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정말 왜이러십니까? 비키세요! 자요! 그렇다면 저건 어떡하겠느냐? 으응? 으악! 으악! 겁나느냐? 왜그러지? 우와! 도산이 쏙그라데스 하는 철학자가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럴걸라교? 녀석 아는것도 많구나! 그게 바로 제자와 더불어 장난이나 치는 스승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흥 indem! 이 fact... 그럼 스승님이 해 보세요 한번! 세 못할 줄 알아! 잘 보아라! 이 바보같은 녀석아!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느냐? 이건 Michaels hole вып! 내가 미쳐! 이야!!! 좋아 좋아 운동신경도 대단하구나 스승님의 운동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자 그럼 또 네 이 나무를 넘을 수 있겠느냐 예 자 어떠냐 이걸 어떻게 물론 지금은 안되지만 장차를 넘게 될 것이다 자 잘 봐라 어떠냐 도사님 저는 은재나 우물에 가서 숭늉 찾겠구나 감탄했습니다 어쨌든 저 나무는 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야 도끼로라도 찍어 넘어뜨려야겠죠 기상은 좋다만 도끼가 갑자기 어디 있으면 도끼가 있다 한들 시간이 너무 걸리느니라 그 그럼 자 이걸 배워라 자 이걸 배워라 라즈람불 나 잘 보았느냐 네 도사님 이 나무를 부러뜨린 내 뜻을 알겠느냐는 말이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장애물은 주저하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십니까 과연 영리하구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다니 에휴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교활하고 홍결한 것 같으니라고 어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가 저, 저, 저 말인가요? 너 말고 우린 저기 아무시다 종심해야지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시스님 걸렸어요 아아아아아아악 알고있다 으아악 이야 크다 맥이잖아요 스승님 그래 맥이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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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땅에 먹음 좋은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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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 걸 왜 잡아요 도사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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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알겠느냐 뭘 알아 맥이나 붕어는 물고기니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느니라 으응 그건 세살짜리에서 다 알아요 모르는 자도 있느니라 꺾어보아봐라 으응 뭐 뭐라구요 이 나무를 갈대 꺾으실 꺾어보란 말이야 으응 으응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는 나무를 제가 어떻게 꺾어요 태풍은 이 나무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갈대는 꺾지 못한다 잘 보아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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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사님 몬탈이 달려가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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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엎드려 으응 으응 내 아부가 부러졌어요 그럼 갈대는 어떠냐 으응 멀쩡한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런데요 그 이치를 잘 생각해보아라 며칠 내로 너는 왕지락도사의 제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왕지락도사의 제자요 그래 언젠간 날 찾아왔던 그 녀석 으응 이으악 으아아아악 으앙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아주 잘했다 부르셨습니까 스승님 아이고 허리야 허리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다 손님이 오신다 함께 나가보자 아무도 없잖아요 저기 오고 있다 어디요 네 눈에는 더 가까이 와야 보이겠지 어? 진짜다 안녕하시오 어서 오시오 왕지락도사 안녕하셨소 덕분에 잘 있었소이다 여기서 기다려라 이야 굉장한 도술이다 우선 앉읍시다 거, 거, 꿀 10년을 가르친 도사님의 제자와 석 달을 가르친 내 제자와 한판 겨루어 보자 이겁니다 거꾸라 반갑다 반가워 왕지락도사님의 제자가 됐다면서 이야, 오뚜리 번쩍하고 정말 부럽다 자, 이젠 끝난 거 같습니다 사실 말이나 쓰니 말이지만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스승님한테 뭘 배울 게 있어야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돌아가라고 하고 엘서 잡은 메기를 놔주질 않나 나이를 자꾸 잡수시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저것 봐, 밤낮 저러지 툭하면 허리 두드려라 또 밥상 차려라 빨래해라 잔소리만 남았고 말이야 네 녀석 불평도 여전하구나 너 같으면 불평 안 켰냐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지 그것 봐 모름지기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크게 되는 거라고 거꾸라 부탕이다 나도 지락도사님의 제자가 되게 네가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냐 거꾸라 가자 예 사부님 으흐 음, 멋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쇼 또 봅시다 두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음 네 응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도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날 이때까지 가르쳐 주신 거라군요 머리털 세우는 것 밖에 없는데 전 못해요 질기 뻔한데 어떻게 거꾸로 겨뤄요? 너는 이긴다 예? 이기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고민이다 응? 이기는 게 고민이라고요? 나 참 오래 샀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이기는 게 고민이라니 이놈아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찌할테냐 드디어 내일이 시합 날이로구나 자신 있니? 뭐라고? 넌 날 어떻게 보고 하는 질문이야? 그래도 누더기 도사님의 제자야 가볍게 봤다간 큰 코 다칠걸 내 실력을 모르는군 한번 볼래? 뭘 봐? 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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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하는 걸 보고 어깨놈으로 배웠지 하하하하 너는 과연 천부적인 소질이 있도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결코 모터리를 이길 수는 없단 말이다 제가 그 멍청이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 사나운 맹수는 발톱을 감추는 법이거든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부님 차차 알게 돼 어쨌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 녀석을 단판에 꺾고 말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부님 그래 그래 그러나 너는 너는 거꾸리를 이겨서는 안 되느니라 에이 놈 그게 무슨 버릇없는 표정이냐 이기고 싶어도 제가 무슨 쓰러 이깁니까? 기가 막혀 그래요 너는 이기게 돼 있어? 어떻게 이깁니까 도서님? 십 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했지만 제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에이 이놈 이기라면 이기는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진짜 호랑이를 변할 수만 있다면 깨밀어 어어 어어 어쩔 수 있는 이기다 도서님 보셨죠? 내가 방금 호랑이를 변신했었죠? 오냐 너는 호랑이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로도 변할 수 있어 우와 그게 정말인가요? 머리털을 세워봐라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은 신용을 해 보았다 이렇게요? 알랄랄랄랄랄 도서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새가 됐어요 머리털을 세울 수 있을 때부터 너는 벌써 변신술을 다 배웠던 것이니라 다만 네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머리털을 한번 세우고 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변한단 말이죠 그렇다 어디 여우 이야 정말 신기하다 도서님 저 좀 보세요 여우가 됐어요 마음대로 막 변해요 으이구 그런데 이럼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삼섭하게 황진학 도서가 그 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기어이 일은 터지고 만거야 무슨 일인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네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느니라 예? 모든 이들이 멍청하고 미래나고 바보 같다는 너를 특별히 내가 제자로 삼은 것은 네 근본이 착하기 때문이었느니라 이제야 비로소 알았겠지만 나는 이미 도술의 능력을 너에게 모두 넘겨 주었느니라 따라서 네 머리털 속에는 온갖 도술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아라 그런데 왜 숨겼느냐고 예 저는 그 점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왕진학 도서가 그 비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이야 왜 안 됩니까? 바로 그 점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지 왕진학 도서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야 겉으로는 웃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술로 이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려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느니라 겉과 속이 다르군 그렇다 그 자가 음흉한 발톱을 감추고 있는 까닭은 나의 도술이 자기보다 한 수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이제 평범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마각을 드러내겠지 도서님 그게 무슨 왜 도사님이 도술을 부릴 수 없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도술의 모든 능력을 내게 다 물려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진학 도사가 눈치채는 날엔 너도 나도 살아남지를 못해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일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누덕마을 사람들이 지락마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네가 머리털을 세워 도술을 부린다면 거꾸리쯤은 이기겠지 그러나 너는 절대로 이겨서는 안 돼 머리카락을 움직여 단순히 변신술을 부리는 경지를 벗어나서 이 머리털을 한 개씩 뽑아 쓰는 도술을 터득할 때까지 하지만 난 이 머리털이 없어서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느니라 그 경지라면 어떤 경지입니까? 앞으로 1년쯤이면 네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모든 걸 비밀로 해야 한다 예, 도사님 마지막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새겨들어라 도술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일을 위해 써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야 예, 도사님 그 경지이다 예, 도사님 ruce오양의 피아노 그리사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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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오 나만 명심하고 있지 예 도사님 저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래 잘해보아라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시합을 추선해 주신 왕지락 도사께서 이 자리를 마련한 동기와 취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누덕이 도사님 그리고 누덕마을 지락마을 여러분 우리 두 마을은 옛부터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시합은 양쪽 마을의 그런 친선을 다지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10년을 하루같이 누덕이 도사님 안에서 돌을 닦은 머터리와 소생의 제자로서 도술 입문 석 달밖에 안 된 꺼꾸리는 모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도술을 보여주기 바라며 끝으로 이 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간단한 도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겟살려 자 그럼 두 사람 나와주세요 누덕마을 대표 마탈 선수 지락마을 대표 꺼꿀 선수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술 시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장애물 경기 자 그럼 꺼꿀 선수부터 시작하실까요? 시작하실까요? 다시 나무까지 탈수에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 풍랑을 넘기 나무에 닿거나 손을 대면 실격입니다 이얏! 변호운아 야겨놀! 이뤄! 저것 보세요 아빠 언제처럼 도술까지 넘었어요 비록 변화가 날 게지만 제법인데 이어산 마탈 선수 차례입니다 으음 에잇! 마탈 선수, 가시나무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과연 뛰어넘을지? 낚시를 찢어야지, 왜 웃어? 바지가 찢어졌다, 이놈아! 바지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통 아무 넘게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안 돼! 도술을 부리면! 과연 어떤 도술로 넘을지? 일단 또 멈췄습니다 자, 무슨 도술이 나올까요? 천천천천천천천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격! 실격!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래서 너는 인내라는 것을 배우는 거다 잠깐!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여기 내 제자 거꾸리는 도술 수업 겨우 석 달입니다 즉, 석 달 만에 통나무를 넘을 수 있는 도술까지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있는 머터리는 누더기 도사님 밑에서 10년을 배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동안 잠만 잤나? 장난만 졌겠지 뭐 바로 그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도술계의 태양 같은 누더기 도사님 제자로 10년을 배워도 이 통나무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신이지 망신살이 뻗친 거야 그렇다면 10년간을 배운 머터리가 왜 통나무를 넘지 못했을까요? 그야 뭐 스승이 못났던지 제자가 못났던지 뭐 그렇겠지 뭐 틀렸습니다 머터리는 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넘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보의 미덕을 살린 것이죠 양보를 했다고? 저 머터리는 양보의 미덕이란 말 뜻이라 알겠어? 섭섭합니다 사부님 양보는 무슨 양보입니까? 실력 차이죠?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머터리는 너에게 양보를 한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실력 차이 없을 수 없어 머터리는 순서야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터리 아 불쌍 저 교화란 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너를 비웃고 떠들어도 난 너의 착한 마음을 안다 저 통나무집은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도수를 터득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 말이다 머터리의 말이 맞지? 맞으면 맞는다고 크게 대답해 맞아요! 이런 걸 쓰면 간단히 나올 수 있어요 널 비웃는 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은 없느냐? 좋아요! 이놈 못하라! 벌써 내 말을 잊었느냐? 참 그렇지 역시 저는 못합니다 그것 보세요! 이깟 녀석이 무슨 도수를 부립니까? 넌 내 발바닥에 흥만도 못해! 이 녀석이 머리틀을 세워? 야! 두 눈을 두고 똑똑해 봐 인마! 묻다! 여기 있는kers이 eyeliduth야카 advise 셀프할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요어태라 요어태라! 으악!!! 으 아 아 아 저게 다가오고! 저게 다가오고! 저게 다가오고! 라워테! 라워테! 몬테라! 몬테라! 어리석은 놈!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알고 있지. 당신은 이제 한낱 평범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때, 내 말이 틀리지 않지? 나의 독심장풍을 피해 봐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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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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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승님이! 못하라, 못하라. 스승님! 가스러운 것들. 너도 스승을 따랑하고 싶단 말이지. 오냐, 그렇다면 불바람을 한 번 더 쏘여주마. 우야! 안돼! 제발 우리 모터리 많은 살려주게. 이제 모든 것은 칠학 도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 모터리도 영영 도수를 부릴 수 없게 됐고. 나는, 나는. 아! 아! 자, 가시는 누적이 도사. 아! 사장님! 사장님! 하긴 머리털이 없으니 저 녀석도 이젠 날개 없는 새나 다름이 없지. 아닙니다, 사모님. 머리털은 또 자랄 것이 아닙니까? 그래, 내 그걸 생각 못했구나. 으아! 사장님! 구환이 될 것은 미리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지. 아! 안됩니다, 아버지! 비키지 못하겠느냐? 왜 이러시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리 비키라니까! 비켜! 묘선아씨가 나설 일이 아니야! 니까짓게 뭔데! 꼴다보고 싶단 말이야 넌! 묘선아! 안됩니다. 너무 찬인하십니다. 전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 본 일이 없지만, 이번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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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보 같은 것들아! 무얼 보고만 있는 거냐. 누덕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잡아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한 녀석도 남김없이 잡았어. 우리 지낭마을의 종으로 삼는다. 반항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쳐라. 누덕이 도사가 없으니 이제 너희들은 쥐니는 허수합니다. 다들 뭐였느냐? 예, 도사님. 지금부터 우리 지낭마을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여기를 봐라. 이것이 용바위 섬이다. 이 용바위 섬에 대괄 같은 집을 새로 짓고 강에는 구름다리를 넣는다. 장차 우린 이곳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누덕마을 놈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쳐야 한다. 알겠느냐? 예! 저, 사구님. 왜? 아무래도 머트리 녀석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염려할 거 없다. 머리털이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어뒀으니 네가 수시로 감시하도록 해라. 하지만 묘선아 씨가 그 근처엔 얼신도 못하게 막는걸요. 그렇다면 변신술을 써서 들어가렴. 제가 어떻게 그런 변신술을... 내가 가르쳐 주마. 따라오느라.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다란 말이냐?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마을 사람들은 칠학마을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못난 바보 때문입니다. 바보, 바보. 나는 바보야. 스승님을 돌아가시게 한 바보야. 바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헤. 뱁새 주제의 황새를 따라오려고. 분수를 알아야지, 이 멍청아. 분수는 네가 알아라. 나가. 당장 나가. 하하. 화를 내니까 더 예쁜데. 하하. 젓가락도 짝이 맞아야 하는 범인데 말이야. 당장 못 나가. 파리채를 때려잡기 전에. 하하. 선미하고 매주가 만났군 그래. 하하하하. 저걸 그냥. 자, 어서 먹어. 싫어. 안 먹어.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난 굶어 죽을 거야. 스승은 돌아가시기엔 못난 바보가 살아서 못해. 하하하하. 너 이제 보니 정말 바보로구나. 굶어 죽으면 누더기 도사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저승까지 따라온 자랑스런 제자라고. 하하하하. 물론이지. 너하고는 상관없어. 난 내 결심대로 할 거야. 그래, 잘해봐.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도 넌 지금도 여전히 참회성이 없다는 것을. 넌 지금 거꾸리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하하. 멍청이. 안 돼. 먹지마. 스승님. 버터라. 그 미움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야. 독이라니요. 묘선이는 나를 해친 원수의 딸인데 어찌 너를 살리려 하겠느냐. 왜 이렇게. 하하하하, 잘한다. 하하하하하. 아니, 이 놀이 꺼 Nickel Oscars! 아니, 그릇까지 깨버렸군. 정말 굶어 죽을 작정이구나. 못난 바보. 에이, 어머. 안 속아. 안 속아.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한 손 속도 두 번 속을 줄 알아. 네 녀석 속이는 거야. 두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할 수 있지. 이거봐, 놈. 미안해. 난 또 거꾸리가 네 모습으로 중급한 줄 알았어. 누더기 스승님 모습으로 찾아와 미움 속에 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 거꾸리가? 아버지, 어쩌자고 거꾸리한테 변신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꾸리는 내 제자다. 나는 스승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변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나요? 죽은 사람? 누더기 도사님의 모습으로 변신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불쌍한 머터리를 잔뜩 의심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어떡해요? 하하하, 기특한 녀석. 어느새 그런 정직하지? 과연 영특한 놈이야? 언젠가는 아버님의 모습으로도 변신을 하고 말 거라고요. 그래야지. 그 녀석은 나의 후계자니까. 아버님. 오, 거꾸라. 어서 오너라. 묘선하수도 계셨군요. 신경 쓸 거 없다. 여자아이란 다 저런 거야. 가랑잎이 굴러도 눈물을 찔끔 대는 게 계집아이거든. 지금은 비록 모터리가 측은해서 저러지만, 머지않아서 마음이 돌아설 거다. 용서하십시오, 사부님. 응? 용서라니? 저는 결코 사부님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도서는 터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어째서? 의심받는 게 싫어서입니다. 의심이라니? 만약 제가 그런 변신술을 배운다면 사부님의 자료를 노린다고 의심할 겁니다. 묘선이부터요. 하하하, 이놈. 그따위 허약한 소리 두 번 다시는 하지 마라. 나는 네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테다.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느냐? 사부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내 도서를 모두 전수받을 사람은 너뿐이다. 그러니 넌 용바이 공사라 잘 감독해라. 사부님, 감사합니다. 저쪽이 너무 늦다. 가서 쳐라. 예. 예, 예. 언제쯤 헝겊을 풀 수 있을까? 까꿍! 묘선이! 까꿍! 까꿍이라니? 까꿍이지. 두 가지 뜻이 있는 암호야. 암호? 응. 언제 거꾸리가 내 모습으로 변신하고 올지 모르니까 내가 널 부를 땐 언제나 까꿍이라고 할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얼굴에 헝겊을 풀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뻐서 까꿍 한 거야. 그럼 내가 다 나았단 말이야? 응. 깨끗이 나았을 거야. 뒤돌아 앉아봐 풀어볼게. 너 떨고 있구나? 두려워. 보기 용어면 어쩌지? 괜찮을 거야. 자, 다 풀었어. 고개를 돌려봐. 정말 괜찮을까? 용기를 가져. 아악! 아니, 묘선아! 왜 그러니? 몰라서 물어. 궁금하면은 자, 이 거울을 받아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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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으악! 으악! 내 얼굴을 불어내라! 아니, 어디 갔지? 그 녀석 강 쪽으로 가던데? 뭐? 강으로? 그, 그럼... 염려 마. 그 놈은 강물에 뛰어들 용기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안 돼! 못 터라! 못 터라! 으악! 사부님! 거꾸리냐? 예. 저기 강가에 있는 게 묘선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머터리가 강물에 뛰어들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저럴 겁니다. 이... 계집아이란 할 수 없단 말이야. 이젠 폐일이 다 된 녀석인데. 그렇습니다. 몰골이 끔찍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봤자 다시 도수를 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내게 두려운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지락 도사도 두렵지 않다 이겁니다. 아니, 너 그 녀석 신통하구나. 딱 한 번 가르쳐줬는데 빈틈이 없네. 왕지락 도사 이제 꿈속에서 깨어나시지. 깨끼, 이 고연 놈. 스승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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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를 귀여워하니까 수염까지 뽑으려 둔다더니 네 놈이 그 짝이로구나. 이 고연 놈!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까지 수염 뽑아서 뭘 해? 아예 전부 없애버려야지. 허! 아니, 이 놈이 실성을 했나? 이것 봐, 왕지락 도사. 당신은 세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 첫째는 나를 너무 믿었고, 둘째는 내 야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고, 셋째는 내게 너무 많은 도수를 가르쳐준 거야. 뭐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준다. 고난이가 아니라 거꾸도사지. 이 세상을 꿀떡 삼킬 거꾸도사다. 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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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더기 도사님. 어리석은 치락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모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영특한 거꾸리를 왜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셨는지를 도수를, 도수를 이전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천안은 내 것이 됐다. 으악! 으악! 아버지!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누구 해주세요, 아버지?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그, 그럼 이게 꺼꾸리란 말인가요? 녀석은 너무 교만했어. 교만이 화를 불렀지. 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더니 내 자리를 넘보기에 해지우고 말았다. 아버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아니, 그럼 넌 아비가 저놈선에 죽어도 좋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듣기 싫다! 네가 모터리 녀석 간호한다고 들락거리더니 애비마저 우습게 보는구나. 아버지, 어찌 제가? 아니야! 저 모터리인가 하는 놈 때문에 네가 역길로 빠지고 있어. 이 녀석을 당장 없어버리고 말리라. 안돼,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하시는 일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모터리 말은 제발, 제발. 흠, 약속하겠느냐? 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이 녀석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누동마을 노예들과 똑같이 일을 시켜라. 예! 가자! 으아! 으아! 어디 있어, 우리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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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예? 어서 먹으란 말이다. 아버지께서 먼저 수제를 드셔야죠. 너부터 먼저 먹으라니까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상하시다. 연애 때 같으면 불효령을 내릴 텐데 나보고 먼저 먹으라니? 흠흠. 저것이 음식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지. 야, 이걸들아!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를 봐라! 응? 저 흉물이 누군지 알게 되냐? 누구지? 글쎄. 누군데 저렇게. 바로 누더기 도사의 수제자였던 머터리다. 뭐라고? 그게 머터리라고? 흉물이 줄 알았나? 어쩌다가 저걸이 됐지? 아, 끔찍해. 끔찍해. 이리라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봐. 고맙습니다. 아, 운명은 무슨 운명이야? 다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다, 맞아. 우리가 진학마을의 노예가 된 것은 저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이 누더기 도사님의 가르침을 겨울란 탓이야. 저런 천칫 박았다. 나는 의사하는 시야 바르시고 나름 하나도 안하고 저런 게 미쳐. 저런 게 미쳐. 으악.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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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머리카락이 자라면 뭐래? 휘이.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맑은 물속에 물고기나 태웠으면 그게 더 행복할 거야 어? 저건? 내 머리털이? 난 이 녀석만 보면 구역질이 난단 말이야 그래 똑바로 돼 네 넌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인사가 야, 저쪽에 가서 먹어 저러만 보면 난 도무지 제스트가 없어 그래, 저 놈은 무비는 밥맛이 없단 말이야 식사 끝! 뭐해, 식사 끝이잖아 도서님, 이 문란 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뭐라고? 머터리한테 모자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네 흉하게 듬성듬성 자란 머리털을 가리도록 말이지 네, 쓸데없이 구박도 받지 않고 일의 능률도 오를 겁니다 안 돼! 왜요? 머리카락이 자라 도수를 부릴까봐 겁이 나시나요? 요런 요망한 것, 싸급사지야! 정말 달라지셨어 여태껏 내게 그런 욕은 하지 않으셨는데 머터리의 머리털 잘하는 게 두려우신 걸까? 머리털, 머리털, 머리털 철저히 감시해야 돼 철저히 조사님, 이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흠 넌 저쪽으로 가서 머턴을 불러오너라 네 자, 여기 데려왔습니다 흠흠 고개를 들어봐 흠 흠 흠 그 흉한 얼굴 좀 가리면 어떠냐 얼굴을 가려요? 어, 어떻게야? 머털로 가리면 되잖아 머리털? 이어이 으이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잠으란 모터라, 잠으라 불여워할 건 없겠군. 그러나 화근을 없애는 게 좋겠지. 그렇지. 공사 중공시 때 해치워야겠다. 이놈아! 얼굴을 좀 가리라니까 꼴드벅이지라! 이렇게요? 그럼 앞이 보이나? 코를 가려야지. 흉측한 코를. 그럼 이렇게요? 그 녀석 꼭 삽살개 같구나. 그러나 징그러운 코가 안 보이니 다행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녀라. 감사합니다. 여선아씨! 누구냐? 아니 넌, 넌. 나야 나. 버터리도 몰라? 그렇게 하니까 잘 몰라보겠구나. 하늘같듯이 진학도사님이 은혜야. 뭐? 아버지가? 사람이랑 그저 헤어스타일이 멋져야 한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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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주무시나? 아부지! 저 녀석이 아부지를! 모터리를 빨리 불러내라! 하지만 밤에는 아무도 내보낼 수가 없는데요 말이 많구나!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지락도사님의 명령입니다 이 바보들아! 아버지께서 모터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아이고 아시도 참!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터리! 모터리 나와! 아니 그게 사실이냐? 그래 이 바보야! 가딱하면 우리 모두가 죽게 돼 그러니까! 거꾸리가 네 아버지를 해치고 변신했었단 말이지? 난 못 믿겠어! 어? 아유 참! 당장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 칭상에 그 녀석이 누워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네가 등갑한 거꾸리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모터라! 아니면 증거를 대봐! 까꿍! 음! 묘손이 맞구나! 아버지를 해치는 원수 꺼꾸리 너희 아버지는 나의 스승으로 해치 원수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잘 죽었다는 거야! 아니야! 생각 좀 해보자! 너 정말 이제 도수를 부를 수가 없니? 거꾸리를 없애고 누락마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야! 괴롭다! 너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시험해 봤는데 머리털은 꼼짝도 안 해! 이까지 쓸모없는 머리털 다 뽑아 버리고 싶단 말이야! 틀렸구나! 신라 같은 희망이지만 너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 그래도 넌 괜찮아!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넌 꺼꾸리가 좋아하니까 죽을 염이 없잖아! 바보야! 꺼꾸리는 우리 아버지를 해친 원수야! 하지만 꺼꾸리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야! 도사가 됐잖아! 그리고 꺼꾸리는 널 호강시켜 줄 거야! 너 그 말 진정이니? 나도 이제 세상을 조금 알았다고 해! 욕해! 지금까지 난 너를 믿었는데 이제 보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썩었구나! 바보 처치! 눈치꼬치 없는 알간리! 야! 너는 죽을 꺼꾸리 없으니까 큰소리 치지만! 난 꺼꾸리한테 언제 죽을 줄 모르잖단 말이야! 걱정 마라! 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만 잘 들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이 머리털이라도 뽑으라면 다 뽑아 버릴게요! 니 녀석아 그걸 뽑아버리면 징그러워서 내 곁에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예? 무슨... 너는 지금부터 내 비서란 말이다. 따라오너라. 비서라구요? 그게 정말입니까 도사님? 지락도사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집합받아준다. 여러분 혼란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선 내 모습을 똑똑히 보도록 해야하라. 천만의 말씀. 그런게 아니고 나 거꾸리가 지금까지 지락도사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락도사님이 돌아가신지가 이미 1년도 넘었다는 얘기다. 하하하하하하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중공식 겸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그대들의 노고를 풀도록 하겠노라. 아니 그 사이에 세계대교세가 있을건데? 자! 그래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내 입으로 마라이가 좀 쑥스러우니까 비서가 나와 발표하도록.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건 돌아가신 지락도사님의 유언장입니다. 난리니 거라 믿사! 예! 유언장! 죽기 전에 내 뜻을 남기노라. 내 수지자 거꾸리와 나의 사랑하는 딸 비오손이는 용바이솝의 공사가 끝나는 또 기쁜 날에 혼일을 하여 나를 기쁘게 하여라. 왕지라. 이상 중대발표 끝! 우와! 공부의 소련 경사났다! 노선한 신방세! 경사났다! 천생전물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무도 내 말은 믿지 않을 것이고 모터리 마저 처지경이 됐으니. 이제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렸다. 가짜 유언장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만일에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때는 이놈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염렴하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사시킬 테니까요. 잘해봐라. 시간이 없으니까. 예, 도사님. 당장 나가지 못해! 골드보기 싫단 말이야! 빨리 나가! 그럼 내가 저 거꾸리서는 죽어도 좋아? 네가 죽든 말든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어차피 엎치러진 물인데 좋은 게 좋잖아. 뭐야? 어떻게 됐느냐? 제까짓게 별 수 있나요? 어르고 달래들이 승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니, 이게 뭐야? 죽도록 일반 물이 뭐고 겨우 풍불뿐이야 이거? 이서, 어서 시작해라. 예, 도사님. 그럼 지금부터 거꾸리 도사님과 묘선하시어 운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 다음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잘해보라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미쳤다고 나타나냐? 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를 죽인 본사하고 누가 혼인을 하냐 이 멍청아! 이 잔인하고 치사한 녀석아!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정말! 아이, 그래! 미쳤다! 어쩔래, 어쩔래! 아유! 내 이 녀석을 당장해! 아니, 저 녀석이 다담바비 제풀이군! 여봐라! 그 녀석을 체포하라! 아니다! 비께들어사라! 내가 해치우겠다! 그 심한 것 구렁이로 변했어! 깨부리처럼 삼켜주리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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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터리를 살려줘!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까 제발! 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림없는 소리! 난 처음부터 용서해줄 생각은 눈꽃만치도 없었어! 누가 할 소리를 해! 뭐터리를 왜 이러니? 인마! 용서를 밀 사람은 너야! 우어씨! 에이! 비껴져 않으면 둘 다 삼켜버릴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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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따라 위험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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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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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왜! 마지막 할말이라도 있냐! 내 피랑 버리테를 채울 수 없어도 뽑을 수 있다 이거야! 요거 보이네 요거! 그래! 보인다! 쒸윽! 라이빌 로당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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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꾸도사가 뱀자어가 돼버렸네! 아이고 저러는데 마탈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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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스승님! 마리턴을 뽑을 수 있는 경지를 터득하라고 하셨죠? 이 못난 제자는 이제야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우린 그것도 모르고 구박만 했지 어머니! 으윽! 흐윽!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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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아이유! 응! 우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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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끝났다. 다엾은 녀석. 이놈을 당장 꼭 묶어라! 그리고 저 안큼한 녀석도 함께 채워 달아라! 총살이를 면하니까 했더니 다 틀려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순순히 내 말을 들을 것이지. 못 들었려느냐! 으악! 으악! 아베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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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놈아 정신에 들어봤자 이미 늦었다. 흐흐흫. 러블루이 양꺼퉈. 이 놈들 뭔들 하느냐? 어서 이 오랄을 풀어라! 너는 네 자신의 몸만 변할 수 있지만 난 다르다는 걸 얼어야지! 로지라 해변! 조식 감히 네 손등을 물고 달아나! 못했놈! 날 좀 마 털기! 자업자득 자업자득이야 에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빈부 귀천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누덕마을은 노예고 지락마을은 상전이니 하면서 따지지 말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리고 모든 것을 묘손 아가씨에게 맡기고 전 누덕산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잘 있어 묘손이 정말 가야 돼? 응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간다 바보야!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나 나라! 발병? 아 그렇지 발병 나면 타고 가면 되지 뭐 오자카! 이얏!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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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터라 괜찮니? 정신 차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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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봐 이 바보야!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났잖아! 뭐라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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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카락을 가만두지 못할까? 사람이면 인정 있어야지! 으응? 인정이라뇨? 묘손 아씨와 같이 가거라! 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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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뭘 망설이느냐! 허서 떠나지않고! 이 녀석 뭘 망설이냐! 한글자막 by 한효주